개발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온 아우디의 Q7이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미니백과 스포츠카의 성능을 두루 갖춘 아우디 Q7은 다음달 프랑크프루트 모터쇼에서 공개된다. 또 Q7은 오는 2006년 남아공 시장에서도 선보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우디 사는 Q7 모델의 최종 시험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의 테스트 담당 책임자인 맡은 브랜드는 아우디 브랜드 가운데 Q7처럼 광범위한 테스트 과정을 거친 모델도 없었다며 아우디가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